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와이어로프, 강선 및 스프링 제조 고려제강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96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8.2%, 비용의 증가율은 7.9%입니다. 2022년 국내 및 해외법인 모두 매출이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.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3.2%, 단기순이익률은 4.6%로 낮은 수준입니다. 22년 매출 증가에 따라 수익성 증가로 이익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3년 3분기 기준 단기순이익은 다시 감소하였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148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1.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설비 등에 채투자하고 있습니다. 이익률이 낮은데 자본적 지출 비율까지 높아 자본축적이 어려운 구조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42%로 낮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225%로 준수한 수준입니다. 부채는 적고 현금 등 유동자산은 많은 편입니다. 주요 자산은 유형자산과 매출채권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금은 현금성 자산과 비슷한 규모이며 재무구조는 나쁘지 않습니다. 10년 누계 주주하는율은 9.8%로 낮습니다. 배당은 10년 연속 지급하고 있으며 자사주 매입은 거의 없습니다. 이상 고려재강이었습니다.